남핵, 한국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경향을 보면 한국도 핵 개발에 대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와 가장 인근에 있는 국가들 중 하나죠. 바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맺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안드레이 랑쿠프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북한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 한반도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북한 문제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북한 지도자들이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기본 목적은 체제 유지입니다. 북한 전체 구조를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전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북한 엘리트에 진입입니다. 김시일가 뿐만 아니라 고급 간부들 뿐만 아니라 아마 적어도 수십만 논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체제 유지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나라의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가끔 그들은 경제 선잔보다 옛날처럼 조카와 톤을 한반도 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핵심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바로 그의 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북한 엘리트 개최는 사실상 비싼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중국은 원래 북한만큼 어렵게 살았지만 개혁과 개반으로 기적과 같은 경제 선전을 이루었습니다. 비엔남도 중국 격혼을 잘 보았습니다. 북한은 왜 개반과 개혁을 하지 않느냐? 제가 북한 공부 시작한 지 거의 40년 됐습니다. 그 동안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는 멀지 않은 미래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과 개반을 시작하겠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는 85년에 들어본 적도 있고 90년대에 들어본 적도 있고 계속 듣고 2018년 소위 말하는 한반도 봄도 기억하시죠? 한반도 봄 이야기 2018년 반문점 전상회담 등 같은 이야기가 많고 하지만 개반과 개혁이 없다. 왜 그래요?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개반과 개혁은 집단 자살이다. 집단 자살이다. 왜 그래요? 중국에서 가능했던 게 왜 북한에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다. 분단 국가뿐만 아니라 1인단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한 매우 심한 분단 국가이다. 이 세상에 남북한 만큼 1인단 소득 격차가 심한 이웃 나라는 어디에나 없습니다. 1대 25 비율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개신이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 백성들은 한국 북한이 얼마나 어렵게 싸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제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었어요. 남 중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알아도 그 때문에 공산단에 대한 불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외국이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외국입니다. 중국 사람보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한국 남한이 그들보다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게 알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 그들이 경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북한 체제이다. 우리는 독일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보았습니다. 돈독 사람들은 소독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비밀 경찰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자 돈독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돈 소독 이 경우 1인단 소득 격차는 1대 20원이라 아니라 1대 2 1대 3입니다. 북한보다 돈독은 부자 나라 였습니다. 에릿 개친이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재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 오늘날 북한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독일식 흡수 터널이 온다면 그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김전은 어떨까요? 김전은 시대가 사실상 벌써 9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장마단 시대 시작했습니다. 장마단 시대 즉 자발적인 시장과 북한에서 그 옛날 국가 견제가 거의 마비되고 일반 사람들은 개인 사업 잔사를 함으로써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2010년대 초 지도자가 된 김전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개방과 개혁이 아니라 김전은 북한은 개방이 없는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에서 아무 자유화가 없었어요. 견제에서 시장화를 많이 도와주고 중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010년대 북한은 1980년대 중국 전칙을 많이 모방 했습니다. 나는 제어핀 시대 중국 1980년대 중국은 결국은 무엇일까 견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한에서 김전은 시대 시작했을 때 특히 평양과 대도시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2017년에 대북 체제가 많이 엄격 하였습니다. 특히 대륙간 미사일 ICBM 발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전은 북한 지도자들이 모반 하렸던 중국 개혁이 기본 아이디어가 무엇일까 값싼 노동력을 바탄으로 하는 수출 전력 입니다. 어느 정도 한국과 60, 70년대 한국 80, 90년대 중국과 비슷한 전력 입니다. 무역을 할 수 없어서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개혁은 김전은 시도했던 개혁은 2018년에 17년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기적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 정권은 운이 좋은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구조한 기적은 두 개이다. 하나는 중미 낸존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건한 것이다. 중국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중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모순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핵을 전혀 관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9년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가 빨리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져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전략적인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가치가 높은 완충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2019년부터 중국은 조건이 거의 없는 소규모 대북 지원 전칙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건이 없다. 중국은 그냥 북한으로 혼자로 비록 식량 기름을 보냅니다. 많이 보냈지 않아요. 중국의 목적은 대동강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북한이란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목적은. 그 때문에 조금만 주고 그래도 지금 중국 지원 덕분에 북한에서 그 고난이 행군과 달리 1990년대 말 고난이 행군 시대와 달리 북한에서 기근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아주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 중국에서 나오는 지원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게 이것은 어느 정도 한국 북한은 어떻게 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기본소득 수급자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나와요. 거의 조건이 없어요. 중국의 목적은 북한이 여전히 남아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북 지원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한반도 현상 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대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이 전략적인 이익에 알맞은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대립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1차 낸전은 거의 5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제1차 낸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기본 지원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 소련과 북한이 동맹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소련과 북한 관계가 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사실상 소련이 위성 국가 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 김열선을 불합필한 북한 지도자들은 소련 영향권 에서 벗어나갔습니다. 그때부터 6, 7, 80년대 말까지 소련과 북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당시 소련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입니다. 간부들이든 소련에서 공산당 간부들이든 백성들이든 모두 다 북한이 어떤 비합리주의적인 독재 정권이 어떻게 산진 대면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전도 소련이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냉전 논리이다. 완충 지대로 생각하고 또는 대중국 대미 전책뿐만 아니라 대중국 전책도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소련과 중국은 매우 심한 적대 관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러시아와 북한 경제 구조를 보면 호흡완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수출 항목은 그리 많지 않고 이들 수출 항목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여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관심이 없다. 북한은 국제 시장에서 시장으로 잘 수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석탄을 비롯한 철관석을 비롯한 지하 자원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지하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니까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해 수여가 완전히 없습니다. 둘째로 수산물이다. 비슷합니다. 러시아에서 수산물에 대한 수여가 높지 않아요. 경건 업체 품도 제한이 많아요. 사실상 러시아 측이 북한과 교류를 했을 때 관심 대사는 하나뿐이다. 얼마 전까지 무엇일까요? 파견 노동 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1946년부터 계속 소련으로 파견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바로 대북 제재 실시가 시작했기 전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3만 5천명 정도 였습니다. 파견 노동에 대한 수여가 있다. 러시아 측은. 그러나 다른 북한 물건은 북한 수출품은 러시아는 관심이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북 소련시대부터 로북 경제 교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무역보다 무역으로 위장한 대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과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판단 했을 때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없이 러시아 식 회사들은 북한과 무역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없다. 종사리입니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북한 무역은 제일 많았을 때 제일 활발해졌을 때 무역야는 당시에 27억 달러 정도입니다. 왜 소련 국가 예산에서 보이지 않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련은 90년대 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대북 지원을 그만두었을 때 결과는 무엇일까 5년 내내 무역야는 그 10배 급감 했습니다. 27억 달러 에서 23억 달러 까지 그때부터 별 병함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얼마 전까지 계속 30년 도난 무역 규모는 대체로 1억 2억 많아도 3억 3억 달러 정도 입니다. 파견 논원 을 논 잃을 때 다른 북한 수출품은 러시아 시전에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큰 병화 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본 이유는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과 전진을 전진이라고 부르면 불법 행위 입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러시아 정부가 계획했을 때 몇 주 이내 늦어도 몇 주 몇 달 이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한지는 생각보다 강하고 결국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습격은 장기적인 참 호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고 받을 지원 규모가 그리 많지 않아요. 산식과 달리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가 그리 많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잠재력이 아주 약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당연히 군사력이 훨씬 많고 견제력도 훨씬 많아서 하지만 무기에 대한 수요가 생겼어요. 특히 포탄입니다. 대구 견포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리전부터 바로 수도권은 비무장치되어 있으니까 북한은 전쟁 준비를 했을 때 포탄 센산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씨에 대해서 대구 견포탄을 많이 센산하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북한입니다. 또 하나는 남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2023년 여름에 북한을 바로 참호전 때 매우 중요한 군사물자 즉 대구 견포탄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벌써 2023년부터 23년 여름부터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규모를 다 극미리니까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50만개 포탄이라는 주장도 있고 많아도 400만 포탄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일확 정금이다. 두 번째 기적이에요. 중국은 장기적으로 조금만 주고 러시아는 갑자기 많이 주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포탄 가격은 아마 500달러 정도 있는데 많아도 1000달러 정도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포탄 무역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돈 금액은 아마 적어도 수억 달러 아마 수십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은 북한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큰 돈 입니다. 말 그대로 일확 정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와 같은 돈을 받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연예인은 약간 걱정스러운 특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돈으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되는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마 10년 전까지 북한에 대해 신견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북한은 제일 먼저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제수단 입니다. 그들이 경제력이 너무 약해서 그들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절대 무기로 볼 수 있는 핵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군사 개발 계획을 보면 진짜 위험하게 보이는 특징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간 미사일 개발 입니다. 또 하나는 전술핵 개발 입니다. 이것은 둘 다 비싼 프로그램 이예요. 막대한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륙간 개발 대륙간 미사일 개발 ICBM 개발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전술핵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왜 필요할까 조금 무서운 시나리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먼 미래에 제2차 남침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면 아마 제일 믿을만한 설명입니다. 왜 그래요? ICBM 기본 목적은 미국을 미국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갈수록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희망한 나중 15년 후 30년 후에 북한이 조크 왓 코너를 다시 시도하기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을 위협하고 바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처럼 미국 도시를 LA이든 뉴욕시든 패호로 순간적으로 패호로 만들 수 있는 핵 미사일 ICBM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진이 시작한다면 자신이 동맨 공격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희망이 기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파변한다면 미국 대륙이 북핵 공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단계는 당연히 한국 재래식 무기면 국군이 우월 해요.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많이 개발한다면 가지게 된다면 재래식 무기만 있는 국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ICBM은 무엇일까 미국이 핵우산에 큰 구문을 만들기 전술핵은 전술핵은 국군을 이기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러시아 문제로 들어가서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은 그 둘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을 수입하고 있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시기 어디에나 포탄을 얻을 수 없다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포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대규모 전진이 불가능한 곳일 줄 알아서 전진국 대부분은 첨단 기술 무기만 생산하고 포탄과 같은 옛날식 무기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호전이면 제일 차트전과 비슷해진 우크라이나 참호전에 포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편으로 북한에서 포탄을 얻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포탄을 받을 수 없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세계적으로 포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어떤 게 있는데 북한과 관계를 좁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단위니 그냥 군사물자를 값 하기 위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남한의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다. 남한이 대우크라이나 살산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특히 포탄을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교재 흥미로운 게 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군사 기술 이전 할 경우 한국도 보복 저 치러 대우크라이나 살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 지금 공갈 압박 위협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봐 군사 기술 에 대한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암 치러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압박 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상황 입니다. 현 단계 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이 위험한 군사 기술을 이전 한다면 한국이 보복 조치로 대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대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경우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북한으로 군사 기술을 이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 관계 이야기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언론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희망은 등거리 비교입니다. 60년대 70년대 처럼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중국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도 중립 노선을 하는 희망 그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조짐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많이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가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구경 포탄을 비롯한 군사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북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바로 남한이 압박을 가하는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 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 협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수출 항목에 대해 수여가 없기 때문이에요. 파변 노동자는 그렇지 않고 파변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0 70 연대와 달리 러시아는 중국을 도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했을 때 그 많은 관찰가들이 러시아의 경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무너질 것을 예측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서 석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들 수입 수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석유를 비롯한 그 지하 자원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수입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수출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중국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에서 중국 이전 도가 예외적으로 높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북한 문제 때문에 한반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한반도 문제 때문에 중국 도전 할 의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예민한 상환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우 예민한 상환 입니다. 한국 한국 한편으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함으로써 미국 과의 도문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거의 불가피하게 보복 조치로 북한 군사력 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딜 게 더 많아요 모를 게 더 많아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현상 유지가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은 러시아 측도 한국 측도 반대편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보면 한국이 배울 교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생각 우리가 거의 능전 끝났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것과 달리 현대 세계에서 대규모 전쟁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규모 전쟁은 멀가먼 아프리카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 전 전 얼마 전 까지 어떻게 믿었을까요? 군사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국 나라들이 쏟아 싸울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사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군사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시 한번 핵 무기 힘을 잘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우크라인의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해외에서 받은 무기 이용 무기 이용에 대해 제한이 많다는 이유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핵 무기만큼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원래 남핵 한국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경향을 보면 한국도 지금 핵 개발에 대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 금지안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우크라이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 북한 러시아 중국 국제정세 속에서 어떠한 숨은 의도를 갖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각 국가 간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동하는 다양한 움직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 또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또 외교정책을 할 때도 우리의 스탠스를 잘 지키고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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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